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표현을 한번 보시죠. 소년이 있고 아름다운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단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 관계는요. 무슨 관계냐고 하면은 이거를 무슨 관계라고 할까요? 명사와 형용사 관계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명사와 형용사 관계. 자, 문장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품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입니다. 왜 둘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명사를 하나 던져놓고 형용사를 붙여서 꾸며주길 좋아합니다. 문장 안에 어떤 명사가 있으면요. 그 주위에는 꼭, 꼭 주위에는 형용사들이 들러붙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요? 꽃이 있으면은 나비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 명사가 있어? 그럼 옆에 형용사가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국어시간에 살짝 소홀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명사는 뭐고 형용사는 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사는요. 사물의 이름입니다. 소년이 있고 소녀가 있고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이런 것들 다 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명사란 무엇이냐?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녀석. 이렇게 생각해도 그게 명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름다운 해놓고 뭐라고 하면 걔네들 다 명사라니까요. 아름다운 하늘 해도 하늘 명사라니까요. 자, 그래서 명사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형용사는 뭘까요? 자, 여러분 형용사는요. 형용사의 정의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명사가 있는데 그 옆에서 혹은 그 주위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그 녀석이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요. 좀 더 쉬운 이름을 붙여주자면 형용사라는 이름 대신에 저는 명사 꾸미개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어떨까 싶기도 할 만큼 형용사는 명사 꾸미개예요. 왜 우리가 안경닦게가 있으면 어, 안경닦게는 뭐에다 쓰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이름이 안경닦게인데 얘는요. 어, 명사 꾸미개예요. 그럼 얘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명사 꾸미개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명사와 형용사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요. 이탈리아에서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건 우리가 이미 어, 얘기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뒤에서 앞으로 꾸미네. 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름다운 소년 하겠지만 이탈리아어에서는 어떻게? 소년 아름다운 요순으로 말한다고요. 어, 아름다운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꾸며주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와 어, 같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년 아름다운 소년 아름다운 우리말로도 그 어순을 좀 느껴보세요. 소년 아름다운 그러면은 어,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러면 여자 예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멋진 남자가 있어. 남자 멋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명사와 형용사의 관계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중에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딱 띄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름다운 자,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영어로는 beautiful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시작되는 게 이탈리아 어로는요. 뭐라고 하냐면 멜로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쎄하죠. 왜? 얘는 그때 이렇게 작아. 왜 작은 걸까요? 여기에 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동사의 여섯 가지 변형해서 살짝 오, 이건 뭐냐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을 분도 있을 텐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규칙적인다. 자, 보세요. 벨로, 벨라 자, 두 개만 더 나면 돼요. 벨리, 벨레 자, 욕이요.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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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죄다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로랄리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랄리레 이게 무슨 순서냐면요. 남자 단수, 여자 단수, 남자 복수, 여자 복수 그래서 남녀, 남녀고요. 로랄리레, 남녀, 남녀고요. 또 단단, 복복입니다. 남, 단, 여, 단, 남복, 여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로랄리레인데 멜로, 벨라, 벨리, 벨레 이 모두가 아름다운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로랄리레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왜 우리 그 배운 거 있잖아. 그 배운 거 뭘 배웠을까요? 뭐 배웠냐면 음, 로랄리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로랄리레 배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배운 거야 우리? 아름다운 배운 건가?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배운 게 아니라 우린 지금 뭐 배웠냐면 형용사의 성수를 배웠어요. 성수 정확히 말하자면 형용사의 성수에 따른 변화를 배웠습니다. 좀 더 간단히 하면 형용사의 성수 변화 네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성수냐면요. 성이라는 게 뭐냐면 남녀, 남녀잖아요. 지금 우리 남녀, 남녀 배웠죠? 그러니까 성이지. 수는 뭡니까? 한 놈이냐 두 놈이냐 이게 수잖아요. 이게 단단 복복 배웠잖아요. 그래서 수죠. 그래서 형용사의 성수 변화를 배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말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탈리아어의 형용사는 성수에 따라서 네 가지로 변하는데 네 가지로 변하는 형태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로라리레로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약간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야. 뭐 더 없어요. 뭐 뭐 막 성수하니까 뭐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네 가지로 형용사가 변하는구나 이 정도가 다고요. 그냥 이거에 살짝씩 응용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내 걸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게 그 형용사의 성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뭐의 의문이냐면 자 보세요. 도대체 성수는 누가 정하는데? 이거 이 질문 여러분 하셨습니까? 만약에 하셨다면 센스쟁이이고요. 안 하셨다면 제가 지금 해드렸으니까 오케이고요. 자 보세요. 도대체 성수는 누가 정하냐고요. 지금 아름다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지금 출격 준비 그러면은 이제 이 넷이서 이제 로랄이레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중에 누가 튀어나가냐고 누가 튀어나갈지 누가 정하냐고 저희들끼리 야 이번에 내 차례 아 이르나? 그건 아니겠죠. 누가 정하냐 하면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아 형용사니까 꾸며주잖아요. 그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다며 이 형용사가 꾸며주는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의 성이나 수에 따라서 이 형용사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자 음 뭐랄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아 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냥 여러분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원래 이 과정이 약간 헷갈리는 거지 저는 정말 설명을 잘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음 약간 헷갈리더라도 정확하게 되돌려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형용사는 명사 꾸미고요. 명사의 성수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튀쳐나갈 때 내 중에 잘 골라나가라. 자 여기까지 형용사의 성수였습니다. 자 여기 이어서 이번에는 명사의 성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얘기하면요. 세상엔 정말 수많은 명사가 있죠. 그런데 왜 저는 하필 그 중에 웨이터라는 명사를 꺼내왔을까요?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TV도 있고 많은데 왜냐하면 왜냐하면 모든 명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들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신분이냐면 신분 나타내는 건 사람일 거 아니야. 그죠? 사람의 남녀가 있죠. 남녀. 그리고 혼자 다니기도 하고 여럿이 다니기도 하죠.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특별히 그 신분의 성과 수를 정해주는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요. 우리 이미 영어에서도요. 웨이터 그리고 이것의 여성 표현 웨이트리스 이렇게 있죠. 또 있습니다. 액터도 있고 액트리스도 있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남녀를 나누는 표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어에서는요. 이와 같이 무슨 선생님 학생 혹은 한국사람 미국사람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할 거 없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가 딱 등장하면요. 얘네를 그대로 네 개로 나눠서 네 개로 나눠서 남녀 단수복수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일일이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방금 배웠던 로라리레 똑같습니다. 효용사랑 똑같이 움직여요. 자, 한번 보시죠. 코레아노 한국사람 이란 뜻이죠. 한국 남자가 코레아노 에요. 그럼 한국 여자는 뭐냐면 코레아나 제가 요거 알려드렸잖아요. 로라리레 그러면 한국 남자들 여자들은 리레를 붙이면 되죠. 코레아니 코레아네 이렇게 하면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어떤 표현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영리한 소년 요거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영리한 소년만 있는 게 아니라 영리한 소녀도 있고 영리한 소년들도 있고 영리한 소녀들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잖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일단 보시죠. 라가쩔스 벨려 이렇게 부릅니다. 영리한 소년 일단 다 볼게요. 어떻게 되나 라가쩔스 벨려 라가쩔스 벨리 라가쩔스 벨려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번 읽어봅니다. 라가쩔스 벨려 라가쩔스 벨려 라가쩔스 벨리 라가쩔스 벨려 라가쩔스 벨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게 보이죠. 뭐요? 로라리레 가 보입니다. 로라리레 그런데요. 이게 웃기는 게 형용사에 로라리레만 있는 게 아니죠. 형용사가 이 중에 뭡니까? 라가쩔스 벨려 중에 형용사가 뭡니까? 소년 영리한입니까? 스벨려가 형용사죠. 스벨려 스벨리 스벨리 스벨리에만 로라리레인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뭐 마저도 명사마저도 명사마저도 어떻게? 로라리레 그래서요. 라가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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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무조건 명사 형용사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는 아니겠죠. 하지만 왜 이런 경우에 같이 움직이게 되냐면 명사가 하필이면 신분 명사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 신분 명사 말고 보통의 명사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의 명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변화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딱 있습니다. 명사 한 가지로 고정해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하다 보면 명사 중에 한 절반은 신분 명사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신분을 갖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대화에 신분 명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분 명사를 자주 쓴다고 생각해 보면 명사의 형용사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어차피 우리 형용사의 로라리레를 배우는 김에 신분 명사의 로라리레를 같이 배워서 두 개 같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한 번에 배우니까 한 방에 쫙 끝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소년영리안 이것도 배웠고요. 로라리레 로라리레도 배웠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여러분 그렇죠? 자 이거를 다시 한 번 쭉 읽어볼게요. 라가쯔 수벨유 라가쯔 수벨유 라가쯔 수벨유 라가쯔 수벨유 라가쯔 수벨유 자 그런데요 저랑 이렇게 막 연습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은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자 이거 없이 안 보고 자 얘네 아주 똘똘하게 몽글몽글하게 생겼죠? 얘네만 보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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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는 연습을 30번 하셔야 됩니다. 30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